국내산갓마늘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국내산갓마늘 판매합니다. 대서종으로 덜 맵게 무리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100% 국내산 깨끗한 시설 대용량 마늘을 저렴하게 7에서 8월 햄만을 나오는 시기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지 경매 후 깐 마늘 공장에서 주문 즉시 바로 깐 신선한 제품을 직송해드립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큐어링 작업 마늘 분쇄 탈피 1차 최신식 기계 선별 2차 육안 선별 크기 선별 중량 포장 배송 포장 최상의 작업환경과 깨끗한 시설 제품 크기 비교입니다. 제품 크기 비교입니다. 깐 마늘 20kg 소 179,000원 무료배송 깐 마늘 20kg 중 185,000원 무료배송 국내산 깐 마늘 국내산 깐 마늘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 닷컴